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 꿈의 교회를 이 요셉 목사나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반서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서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목적 가운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가장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구원의 방주라고 해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가 만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라고 한 그 방주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구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의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하고 정말 총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초청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많은 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온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잔나무로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지었는데 그때 목수로 가서 일을 해 준 사람 나무를 벌목해 준 사람 역청을 갖다 발라준 사람 이런 도와준 사람들이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함께 일을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 19회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에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은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대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여기 니고데모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애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그렇게 해도 조상 대대로 너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고 너 직분을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애배드리고 헌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해도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란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또 어린이 주일학교에 나와서부터 일찍 거기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애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태신앙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가지고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뭐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그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느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스는 뭐냐 성경에 보면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간 영혼이 죽어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할이 있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지옥에 갈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산받고 구원받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다녀면 절대 그것으로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이 복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것을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여러분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요 물과 성료로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뭐냐면 저는 계속 이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인물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냐면 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물과 성료로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항상 이것에 목사는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교회를 10년 동안 하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그러면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터져 아니 저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다 했는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20년 동안 교회를 다 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닌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와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료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료로 확실히 거듭나야 내 이름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늘나라 호적 저분이 생명체계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 교인 등록하되 이름을 써 올렸어 꿈의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하늘나라 생명체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냐 물과 성료로 거듭난 사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기만 하지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였으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에 가까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다녀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계 그래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계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계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배 부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려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장 7절부터 다시 보여줘요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이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칭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갈 것이다 스스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그것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펼하더냐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귀 자식이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8절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로는 능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보겠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찍혀 그러니까 이건 심판을 받는다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삶에 뭐가 있어야 하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죄야 세상 것을 다 그대로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말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고 즐기던 세상 쾌락과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내 인생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데 반드시 회계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잘 알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회계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교회 알고 오기 처음에 얼마나 오냐 36%라고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걸 가르쳤는데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알곡이 36%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요 주님 알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니까 야 그래도 너희 교회는 진짜 알곡이 많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큰 교회들 알곡이 얼마인지 이런 걸 막 보여주세요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도 보여주시는데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 100명이 넘은 성도가 100 몇 십 명인데 알곡이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성도가 100명이 넘는데 알곡이 한 명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아요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영혼은 얼마나 갈급하고 목마른지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임 목사가 알곡이어야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데 목사가 알곡이 아니면 어떻게 알곡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만 얘기하고 20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98년도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알곡이 한 명밖에 없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재직힌가 뭘 한다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알곡이 하나밖에 없다는 교회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 목사님을 제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쓰러진 목사님 지금 어떻게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목사는 술을 그렇게 좋아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번이나 음주 단속에 걸리고 목사가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왜 그 사람 목사님이 알곡이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음주 단속하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도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벌금이 몇백만 원 나온가 봐요 몇백만 원씩 벌금을 맞고 이랬대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 그런데 다른 데 어디 가면 더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다녀?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알곡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참아 못 물어봤어요 왜 그 목사는 알곡이 아닙니까?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알곡이 아닌가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은 에배도 드리고 어떤 분 직분도 받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그하지 않는 예수가 그하지 않는 쭉정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못 가고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알곡보다도 쭉정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막 그러게 목회자들 모여놓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 알곡은 11조밖에 안 된다고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뭔 교회가 아무리 그런다고 알곡이 10%밖에 안 되나 제가 속으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만나고 한 달 만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났는데 교회들이 알곡이 얼만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회계 안 하는 교회 회계 강조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성령운동 안 하는 교회는 알곡이 다 10% 못 돼요 기도를 안 하고 회계운동 안 하고 성령운동 안 하는 교회는 다 알곡이 5% 막 이래 10%가 못 돼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말 막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 회계하는 이런 교회는 알곡이 많은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얼마나 알곡이 적은지 몰라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확실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저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됐는데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알곡이 아닌 것 같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또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이유 오늘 그런 좀 무거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 말씀 다시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겠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않아요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2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아시지 말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목사 선지자 그리고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런 노릇에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를 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네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 했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하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리라 여러분 올해 그런 뭐 실형을 받은 목사 있죠 어떤 예전에 한 20년 전에 mbc를 가서 방송실을 조종실을 갖다 점거해버린 그 목사 그래서 성 스캔들레오 많은 사람들을 막 어떤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신비적인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신적인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신격화 해가지고 도저히 그 어떤 목사의 권위에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 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15년인가 실형을 받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역사 얼마나 많이 귀신 쫓아내는 역사 그런 역사 있느냐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든지 교인이 13만 명이에요 거기에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며칠 전에 엊그제 인터넷에 나왔는데 목회 활동비를 한 달에 무슨 얼마씩 받았는지 5천만 원씩 아니 5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목회 활동비를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3만 명이에요 예전에 13만 명까지 거기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쟁 때문에 줄어들고 지금 3만 명인데 그래가지고 목회 활동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유용했다 해가지고 지금 실형을 1심에서 3년을 때렸어요 이제 또 고등법은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분도 뭐냐면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친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라고 선지자라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여 주여 해야 돼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죠 다만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교회 와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십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보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여 주여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나도 봐요 우리 주님이 직접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마태본 7장 21절 띄워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것과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그 권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야들의 감동을 주셔서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나 천국 갈 거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게 그거예요 복음이 변질돼서 예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게 안 했는데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고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가 그렇지 않는데 언제부터 19세기 20세기 돌아가서 복음이 변질돼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건 회계도 안 해도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았다 이런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왜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이 교회를 다닌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물과 성료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계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주여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 서로 내 안에서 충돌을 해요 그래도 갈등을 해요 내 육신의 소욕은 세상권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염적인 거 신령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계속 육신의 소욕은 아니야 이런 막 이쪽으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뭐냐면 계속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자 갈라데아서 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있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겠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를 거스려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걸 못하기를 막 이렇게 서로 거스림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해 자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타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투기하고 술취하고 방타하고 이단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술취함과 주술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 살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어도 어떻게 반드시 방탕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다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럼 육신은 뭐냐? 가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죠 방탕한 거 좋아하죠 호색과 음란과 음행과 그리고 투기와 뭐 이런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죠 7절 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부로 못 받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믿었어도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끝까지 여러분 가련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버리고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일 날 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가면서 신앙을 버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믿었는데 돈 번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유다 말고 대만하고 있어요 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랑해가지고 그랬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세상에 놀러가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하나님 나를 못 갔냐면 환란이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난리가 나 아니 제사진에 되는데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죠 그럼 그걸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그것 때문에 못 이겨서 못 나오거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 환란과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믿음을 못 지켜 그러면 교회를 나갔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햇볕이 나니까 뿌리가 없어 말라준 것처럼 알곡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교회 나왔어도 다 각기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하면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견고해져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들은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란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중단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만 손해야 결국에 자기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다 100% 마음에 드는 교회는 어디 가도 없어요 진짜로 100% 여기 단임 목사인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단임하고 있지만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지만 저도 이 교회가 100%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데 100% 이게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또 어디 가보십시오 역시 또 거기도 100%는 아니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느냐 정말 기도하는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냐 이런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게 있어도 그 안에서는 신앙생활 하다면 갈등과 부딪힘과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이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그 타락한 목사들 죄 지은 목사들 보고 나는 저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안 이제는 나는 불교로 갈란다 아니면 나는 천주교로 갈란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냐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물질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 아니면 환란과 핍박을 못 이겨서 시험이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면 안일과 나태한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침체되고 이렇게 하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 하도 시험이 하도 환란이라도 핍박이 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빨리 결론을 맡겼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나요?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여전히 죄악과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막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지만 단위 목사인 내가 볼 때는 정말 막 억장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왜 교회를 다니면서 청경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는데 주님이 뜻대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못 가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시험하고 확증해보세요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성령의 아니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한 사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